아주 신빈이 썩어라 쓰고 깨끗이 찢어져서 어떻게냐 노래를 하시겠습니다. 유리수 선수 내시겠습니다. 박수로 보내주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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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칠라 서쪽에서 본 바람 이메일에 살아가 새칠라 바람에 없는 외림이여 그가 두렵소 장소기에 숨길까 위대에 숨길까 새칠리만 하면 울어도 허세린 소름을 갇혀도 허세린 소름을 갇혀도 이메일에 살아가 오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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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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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